테슬라는 고성능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이며 200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설립되어 본사는 캘리코니아 팔로알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앨런 머스크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 창업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2003년 마틴 에버하드, 마크 타페닝이 공동 창업한 브랜드였으며 앨런 머스크는 자금을 투자하는 초기 투자자였으나 법정 분쟁 끝에 현재는 공동 설립자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는 영화 아이언맨이 묘사한 실제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는 람보르기니보다 빠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테슬라 모델 S는 제로백이 2.7초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제로백 2.9초보다 약 0.2초가 빠르며 이는 가속이 빠른 전기차의 특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결과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자동차 키를 소지하고 다가가면 자동차 손잡이가 자동으로 나오며 타고 앉아서 기어를 뒤로 옮기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테슬라는 연매출이 14조원 가까이 되지만 약 3조원의 손손실을 내는 적자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66조원으로 BMW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차는 모두 전기차죠 놀라운 건 테슬라에 들어간 배터리는 18650 배터리로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배터리 수천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8650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없고 공간 확보에 용이하여 무게중심을 하부쪽으로 이동시키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모델명은 모델S, 모델E, 모델X, 모델Y라는 글자를 합쳐서 섹시라는 글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코드에서 모델E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 이 대신 숫자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모델X에는 정부 구조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테슬라에서 정가 가격 정책을 지키고자 정부에서 준다는 보조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출시가 기준 모델3가 4,200만원으로 가장 싼 모델이며 로드스터가 2억 3천으로 가장 비싼 차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